국가인권위원회 네이버 평점 8.15점을 받았는데요 재미와 의미가 있는 영화 강력 추천한다 꽉 찬 영상과 대사들 친근한 우리네 이야기 여운이 남는 영화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먼저 처음 감상하실 영화 우리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최익환 감독 작품으로 지수역의 박지수 민영역의 정예녹 현서역의 박진수가 출연합니다 지수와 민영, 현서는 10대 여고생들로 반팔 치마 교복 차림에 지수와 민영은 단발머리 현서는 긴 머리를 묶고 다닙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 세 친구는 등하굣길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교문 앞 분식집을 찾는데요 성적 향상을 위한 학교의 조치로 교문이 폐쇄되고 떡볶이를 향한 욕망은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에는 재미있는 촬영 기법도 등장하는데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지수를 쫓아갈 때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법으로 화면이 느리게 흘러가면서 유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떡볶이 먹는 낙으로 학교에 다니는 새 친구가 과연 떡볶이를 먹을 수 있을지 베리어 프리 버전 우리에겐 떡볶이를 먹을 권리가 있다 해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화는 과대망상자들입니다 신현식 감독 작품으로 우민 역의 김동완, 김박사 역의 오광록이 출연합니다 30대 남자 우민은 해직교사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파상이었던 낡은 건물 1층에 혼자 살며 자전거로 출퇴근할 땐 검정 모자와 목토시 사이로 눈만 내놓고 늘 주의를 살핍니다 완보정기라는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는 우민의 집은 밖에서 보면 가정집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스티커의 이응자와 비읍자 틈새로 눈만 내놓고 집 밖을 살피는 모습은 철저히 외부 세계로부터 차단된 삶을 보여줍니다 과대망상자들에서는 판타지적 장치도 사용되었는데요 우민이 보는 다알지라TV라는 채널은 우민의 현재와 과거집을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마치 CCTV처럼 도심 속 사람들을 비추기도 합니다 과대망상자들은 우민이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에 김박사라는 사람이 찾아오고 거대 조직의 음모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과연 어떤 음모가 숨어 있을지 베리어 프리 버전 과대망상자들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영화는 소주와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광국 감독 작품으로 세아 역의 박주희 아주머니 역의 서영하 세아 언니 영민 역의 윤영민이 출연합니다 소주와 아이스크림에는 요요라는 장난감이 나오는데요 두 개의 작은 원판 사이에 실을 감은 형태로 한 손에 잡히는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실 한쪽 끝을 손가락에 감고 요요를 손에서 놓으면 실이 풀리면서 요요가 내려가고 손을 위로 들며 힘을 가하면 실이 되감기면서 요요가 다시 돌아옵니다 소주와 아이스크림은 30대 보험 설계사 세아가 혼자 사는 언니 영민의 동네를 찾았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주머니의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부탁일지 그리고 세아와 영민은 만날 수 있을지 베리어 프리 버전 소주와 아이스크림에서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세 편의 영화로 꾸며진 옴니버스 영화 시선사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시선사이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도 당선 envah 로봇이 이웃 kilos 이 ils deutschen росс halten